아, 너무 높네 이걸 어떻게 건조해?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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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누구냐 이 몸이 낮잠을 자는 곳에서 뭐하는거냐 응 네가 허리에 차고 있는 그거 그거 혹시 시코스톤인가 시코스톤이라는건 흠 너 우리가 찾고 있던 링크라는 녀석인가 오호 럭키 찾고 있었던 녀석이 스스로 이 몸의 아지트에 흘러들어 올 줄이야 어이쿠 실례 흠 이 몸의 근사한 이름을 가르쳐주마 나 이가단의 총장 강하고 듬직한 남자 그것이 바로 나 코가 님이다 각오해라